뒷받칭 3개씩 권시현 김영현의 스크림 시간 쫓깁니다 6초 전태영 갇힙니다 반대편으로 2초 남았어요 던져야 합니다 스텝백 윤원상 석점 트롯 갑니다 스텝백 석점 윤원상 아 어려운 슈팅 하나 꽂아주네요 중요한 득점 하나 올려줬습니다 넉점 참가자에 따라 붙고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재밌어져요 빈반칙 나란히 3개씩 기록하고 있고요 김무성 중앙선택 왼쪽으로 박지원 오픈찬 석점 빙돌 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단국대학교 빠르게 미나요 빠르죠 반대까지 봐야 돼요 그렇죠 세팅을 했고요 골 밑 김영현 다시 나왔습니다 하도현 권시현 전태영 두 점 리바운드 살려준 권신학규입니다 기회는 다시 연춘 세대학교 쪽으로 왔어요 가운드 투입 한승이 던집니다 공에서 손이 빠졌습니다 자 뒤쪽으로 다시 살려주는 공인데요 권시현에게 자신있게 던집니다 트럭 갑니다 한정차 42 대 30 40 대 41입니다 오븐한 적중 그러나 굿 도전 도전